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있는 한 특급 호텔에 테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그 호텔을 즉시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준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세레나 호텔입니다. 5성급 특급 호텔로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기 전까지 카불을 찾은 외국인들이 주로 투숙했던 곳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테러 위협을 이유로 이 호텔에 대한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세레나 호텔이나 호텔 근처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즉각 벗어나라고 경고한 겁니다. 영국 외무부도 세레나 호텔을 위험 장소로 지목하고 아프간에 있는 영국인들에게 호텔에 머물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과 국제동맹군은 지난 8월 말 주둔군 철수와 함께 자국민 대피 작전을 완료했지만 이후에도 아프간에 자국민들이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세레나 호텔은 외국인들이 많은 만큼 이전에도 두 차례나 테러 공격에 표적이 됐습니다. 2008년에는 폭탄 테러로 4명이 숨졌고 2014년에도 탈레반의 습격으로 9명이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대피, 경고를 할 만큼 세레나 호텔에 대한 테러 위협이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아프간에서는 탈레반을 적대시하고 있는 극단적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가 저지른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카불 국제공항 근처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180명 가까이 사망했고 지난 8일에는 쿤두주 예배당에서도 자살 폭탄 테러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탈레반은 카타르 도화에서 첫 고위급 접촉을 갖고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일부 현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정준형입니다. SBS 정준형입니다. SBS 정준형입니다.